태국 중부 라차 브리주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.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 가던 트럭에서 쇳덩이가 날아옵니다.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히고 마는데요. 앞 유리창에 쩍 하고 금이 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운전자도 다치지 않고 추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날아드는 도로 위 낙하물들. 중국 푸덴성에서도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이 주행 중이던 탈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아슬아슬하게 운전자만 피해서 관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. 난데없이 날아오고 난데없이 떨어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은데요.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잘 점검해야겠죠.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잘 점검해야겠죠.